의류산업은 한국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. 그의 발전장애를 돌파하기 위해 모두 해외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했다. 부산은 업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원동력으로 삼아 아름다운 의류 안에 부산의 영혼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. 50% 이상의 한국 자본 의류 제조그룹이 부산을 선택한다. 공공 같은 경우에는 잡사가 짧게 한 3mm 정도 빠른 기준으로 더 짧게 나오고 또 기름 유축이 안 돼서 오염 문제 방지되고요. 또 오바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좋아하고 오염 문제 방지되고요. 또 오바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좋아하고 사전장치라든지 성능이 회전수라든지 돼가지고 기존 쓰던 기계보다 생산성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마 저희 기육도 앞으로 싯가리 기계로 많이 교체하려고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. 부산. 신기술 및 자동화 전문. 사전장치라든지까지도